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라라 뭐 찾아? 음 내 빨간 구두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 어? 뭐라고 빨간 구두가 안보여? 혹시 다디와 도디와 도 도 도디가? 도디? 그게 누군데요? 응 글자 나라에 살고 있는 괴물인데 빨간 구두를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 그렇다면 혹시 도디의 짓인가? 어떡해 내 구두 괜찮아 라라 글자 나라에 가서 찾아오면 되지 라라의 구두를 찾아서 빙글빙글 글자 폼 쿵 쿵 빙글빙글 글자 폼 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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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유 도디는 고소한 두유를 정말 좋아해 아 그럼 두유 글자를 만들자 빙글빙글 글자퐁 두 더 두 두 두 세 두 빙글빙글 글자퐁 유 유 두 유 귤 만 두 어? 없어? 쟤 뭐야? 야! 내 구두 줘! 두루 먹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! 따라오지 마라...